말하기 연습 시간입니다. 오늘은 동사의 떼용, 활용 세 가지를 가지고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배워볼 패턴은요. 뭐뭐 해보다 라는 표현인데요. 일본어로는 떼미마스, 떼미마스 를 사용합니다. 자 그러면 즉그르, 만들다 하는 동사를 가지고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즉그르는 일그룹 동사이면서 르로 끝났기 때문에 떼용으로 바꾸면 즉그때, 즉그때가 되어서 만들어 봅니다. 일본어로요. 즉그때미마스, 즉그때미마스 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문장 속에 넣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 요리를 만들어 봅니다. 일본어로 해보면요. 자 그러면 다음으로 뭐뭐 해두다, 해놓다 라는 표현인데요. 일본어로는요. 떼옥기마스 를 사용합니다. 자 쓰루 동사를 가지고 말하기 연습해 볼 텐데요. 이 쓰루는 떼용 형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해두다, 해놓다 라는 표현은요. 시데옥기마스, 시데옥기마스 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표현 문장에 넣어서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었습니다. 과거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. 내 행화방구 메모시데옥기마시다. 내 행화방구 메모시데옥기마시다. 마지막으로 뭐뭐 해버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. 자 이 표현은요. 일본어로 떼시마이마스 떼시마이마스 입니다. 자 그러면 다베루 먹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베루는 이 그룹 동사이고 떼용으로 바꾸면요. 타베때, 타베때가 되어서 다베때시마이마스 먹어버립니다. 다베때시마이마스 가 됩니다. 자 이 표현을 문장 속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크를 전부 먹어버렸습니다. 자 이번에도요. 우리 과거형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키어 전부 타베때시마이마스다. 케이키어 전부 타베때시마이마스다. 어떠셨어요 여러분?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셨죠?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에 다양한 어휘와 문형을 넣어서 꼭 복습해 보시고요. 지금까지 이지영 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예상 any more! JO1 5 águaá 밤 3 3 5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